자 총두부 마지막 경영팀입니다. 영중초등학교 뿌리깊은 나무 버터플라이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하야 사랑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. 화이팅! 감독님 건반 좀 열어주세요. 안 보이는 뿌리라도 식물 단단하게 잡아요. 양파뿌리 잘라 비커에 놓아두면 와 와 와 와 뿌리 없어. 흡수못해. 뿌리는요 소중해요. 여러분 꽃과 열매가 없는 작은 나무는 모두 잘라버릴 거래요. 안 돼 안 돼.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란 말이야. 우리는 크게 자랄 거야. 나는 키가 작은 식물 볼품 없지. 열매와 꽃도 없다는 그 사실도 과거에 내가 꿈꿨던 꿈들이 이뤄질 것 같았었지. 정말 허나 지금의 내가 뭘 어쩌겠어. 난 안 돼. 난 못해. 우리 뿌이드의 춤을 보여주자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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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우리 뿌이드의 춤을 보여주자. 우리 뿌이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땅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게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뿌리 많은 세월 땅속 깊이 흔들리지 않게 뒤태 모두 시련 견뎌해요 굳게 자라 이동통로 물가 영향은 이동통로 시간 필요해 이 순간 준비 시간 빛나는 뿌리야 난 너를 사랑해 날 세상이 볼 수 있게 나라 저 멀리 날씨 날씨